자, 이제 새로운 커플의 등장이죠. 아, 오래 기다렸어요. 오, 이제 추워지었네요. 이 중에 한 명인가요? 아, 신정 씨 진짜 잘생겨졌다. 와, 정말 다양한 펜칭이 있네요. 글로벌 스타잖아요, 스타인이에요. 그렇죠. 천류 열풍의 중심이잖아요. 이 안에 새로운 남자 주인공이 있는 거죠, 지금? 네, 네, 네. 찬찬했어요? 네! 어제 봤구나, 어제. 아, 어제 봤구나. 아, 긴장했어, 긴장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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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뭔데 그래? 뭐야? 뭔가 결정된 상황이 있어서요. 네! 이번에 저희 팬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배신자, 배신자. 저 슈퍼주의아 리더 이특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이특이! 아, 너무 출마하네요. 출마하네요. 진짜, 팬들이. 아, 너무 잘 안맞아요. 네, 뭐죠? 뭐죠? 참석자라는 게 있어요. 촬영기자1호